4번 선으로 쓸게요? 어! 넌 넌 넌 넌 넌 넌! 도와줘야 돼요 이거! 도폭! 어! 이거 이거 이거! 많이 때려놓게 되거든요? 어! 피워! 피워라! 피워라! 여기서! X라이프트 저지해야 됩니다! 좋았어요! 두 개의 심장! 예! X라이프트 하나의 심장! 자 시작하기 전에 대회 방식 구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 펍치라이스! 자 데이1과 데이2 지금 양일간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매치가 3인칭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팀들이 경기를 펼친 3인칭 경기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많은 분들의 기대가 모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ABL, 배고파, 그리고 중국의 어벤져 게이밍 이런 선수들이 얼마만큼의 성적을 뽑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Q. 일단 진짜 한잔 해야 되는 건 우리가 10등이라는 거에 진짜 다행이다 Q. 야 근데 연막표 지는 것도 유턴의 핑차이 있어? 모르겠는데? 야는 반말인데 Q. 연애 보이는 거 아냐 그냥? 야 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냐 우리가? 아니 그 야가 아니었어 Q. 근데 재호 기강을 좀 잡긴 해야겠어 Q. 왕치 어딨냐 이빨 다 부셔버리 Q. 재호는 그냥 X발 바람 쐐게 오면 날아가버리니 뭐 Q. 야 니 왜 3명 사이에 낄 수 있냐 너? 난 못 껴 소세지 멸치볶음이잖아 여기 소세지 3명이 멸치 않아? Q. 30점은 먹어볼까? 소세지 멸치 시켤만 해 시켤만 소세지 멸치 소세지 멸치 오토바이 있다 약점이 있잖아 나 이거 날라갈게 폰토바스 나 이거 날라갈게 쑤니 또 포르토 고양이거든 발레랑 별로 오고 싶지 않은 곳이야 나 그저 그만 먹고 싶어 왕치 오른쪽 내 집 내 집 하야! 중앙 빌드 2번 시작하면 될 듯? 제오 나이 쓰면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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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긴장을 하니까 자리도 못 잡고 옆과 쳐보고 뒤지고 긴장해서 그러죠. 왜 막았어 막았어. 왜 끝났지? 끝났어. BK 하나, AGG 둘. 어이 어이 달달 왜요? 유지 형 달달. AGG 둘. HGG가 누구예요? 팝콘 가지 그냥? AGG 셋. 왜 아프리카 있음? AGG. 아니 제가 본토 바르면 안 돼. 전라북도 사는 사람이 있어. 권투 열어보게 된다. 4번 먹어줘? BK 하나 봐봐 AGG 셋. 끝 끝 끝. 아 끝이야? BK 하나 밖에 없어. 어 야 광둥이랑 BK 싸운다. 암살이 간다 보다. 4번 안보이는데 넣는다. 너가 넣지 말고 뒤에 넣어라 그래. BK가 저 굳이 안들어가도 돼. 어차피 지금 우리 자리 좋아. 싸운다 BK. 뭐야? 광둥 둘. 광둥 둘. 여기 원창인 사람 있다. 제호 암살 조심해. 광선. 지하 잘 키워 해주고 서로 서로 근선에서. 내가 안쪽 볼게. 제호야 그냥 봐. 나 안쪽 볼 수 있어. 시어보러 왔어. 2번 사람 있고. 2번까지 있으면 이렇게인 것 같은데? 옥상 먹고 있잖아. 2번. 병원에서 바뀔 때쯤 출발 준비하고. 2번까지 피어. 서쪽으로 확키면 2번 들어가서. 빌대 없이. 이거 광선 둘째 하나 오르면 될 때 서쪽으로 튀면. 동쪽으로 튀면서 갈 때 있어? 여기서 한쪽. 가기 전에 봐야 돼. 완전 눈 안달고 있었어가지고. 2번 꼭대기. 입국 사람이 있나? 바퀴 올라와 있는 거 안 보인다. 2번 가. 빠지는 거 봐볼게요. 빠진가봐. 초록색 빠진 거고 초록색 들어가자. 4번 빠진다. 근데 2번 쪽부터 보이는 게 예쁜데. 달려봐. 사옥간 더 넣을게. 가봐. 얘네. 2번 없다. 2번 들어가. 4번 산 애들이 밑으로 간다. 나도 땡긴다. 지금 이번도 안 보이는데. 근데. 있겠지? 야. 2번 채워다. 2번 채워가지고. 꼭대기에서 시작해야 돼. 2번 채우자고? 2번. 노스 안에 미라도 소리난다. 이렇게 온다. 4번 선으로 쓸게요. 이게 기절. 이런 라인. 나이스. 3번 채워졌다. 3번 채워졌다. 미라도. 올라간다. 윈도우 싸움 아닌가? 1번 들어갔다. 내가 탈 줄 알아. 내가 탈게. 어. 네가 탈? 3번에서 1번 들어갔다. 얘들아. 지금 3번도 있다. 지금 3번도 차우고 지기. 왜 오지? 1번에 2명. 2번 비었어. 2번 비었어. 2번 비었다고? 2번에서. 아. 다시 들어갔다. 다른 팀이다. 살짝 타고. 타고 되긴 해. 2번에. 죽였을까?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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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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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2킬. 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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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킬. 정확히 왼쪽면. 1킬. 2킬. 2킬. 1킬. 1킬.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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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여기 없네. 밀자. 이거 밀자. 유지영 와. 2킬. Umm. Web 4투. 2킬. 얘네 둘 기절 시켰다 얘네 골기절 시킨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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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오른쪽으로 나온다 기절이야? 강동 애들 둘 남은 거 아예 몰라 이번 사람 이번 팀이야 이번 애들 이번 사람 3명 안 맞았나 이건? 이건 팀 참고 기절 라스트야 라스트 이거 하자 그럼 참고 할게 나의 총 3개 한다 넌 있어 넌 있어 4번 참고 들어왔어 그리고 참고 형 3번 쪽에 있어 3번 쪽 4밀라 한다 4번에서 다른 곳이 다 왔어 다 왔어 아직 1번이야 1번 2번다 바로 2번다 2번 2번 얘들아 2번부터 막아야돼 계속 땡겨오자면 들어갔지 해우소 야 차비 차비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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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까지 왔어 완전 4번에서 엠막치고 들어온다 얘들아 주황선에 그거 있어 차 뒤에 사람 있어 빠진다 4번 4번 2번 그대로다 버스 탔다 2번 2번 더 빠진다 2번 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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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번으로 인서클 했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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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에 들어간다 디레이가 지른다 내 쪽으로 온다 하나 기절이고 하나 더 둘 더 둘 둘 둘 내 쪽 받았어 둘 하나 기절이야 이거 버리고 해 버리고 해 버리고 해 이거 그리고 내 브리핑 들어봐 이거 4번선 모른다 붙은 거 몰래 붙어있는 거 4번 창고에 사람 있어 얘 잠그자 얘 잠그고 이래 먹고 가자 나 이거 뒷샷 떼고 그냥 앞에 볼게 잠깐 이거 4번선 조심해 디봐도 돼 디봐도 돼 우리가 다 볼게 힐러고 봐줘 세로 하나 남쪽에 임작하는데 나 뽀에임 둘 세로 둘 호에임 셋 호에임 셋 세로 둘 세로 둘 나 오겠다 우리 쪽 나 쏜다 걔네가 별자리 안 보인다 일단 뒤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나 수건이 걸렸다 다른 팀 못 간다 못 간다 나한테? 힐이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4번 4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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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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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 봐줄게 2번 2번 3번 3번 최단 봐줄게 2번 빠져봐 빠져봐 제호가 편하게 봐주고 있어 여보 펴줘 났어? 여보 펴줘 났어 아냐 아냐 펴줘 났어 왼쪽 각도 있어 제호가 계속 눈 달아줘야돼 이번엔 살린다 이번엔 3명 차 살린다 4명 4명 다시 기절 참고로 하나 빠졌다 참고로 하나 빠졌다 참고로 하나 빠졌다 2개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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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탔다 1개 탔다 1개 탔다 1개 탔다 우리 자리 좋아 4번 선으로 끝난다 오른쪽 오른쪽 끝난다 끝났어 이거 근데 브리핑 한번만 들어봐 이거 아까 로스 하나 짤짤이랑 4번 창고에 한명 보였거든 우리 쪽 올라온다 우리 쪽 올라온다 우리 쪽 붙어있는거 조심해야돼 지른다 지른다 2번 2번 치아 보고 지른거다 얘들 평가 먹는다 4번 혈추장 2번 골 어 무야우터 갔어 1번 골에 둘이야 1번에도 둘 애들 둘 기절 1번 차 나온다 1번 차 나온다 꼭 없어 1번 더 나온다 이거 수문아 3번 쪽 고정해줘봐 저 피트 개피야 저 노려봐 탄창 있어 탄창 있어 탄창 있어 탄창 기절이야 확정이야 차기절 파킹 찍혔다 대우야 나 붙을게 안까 4번 쪽 싸우고 있어 뒤면이랑 앞면 얘네 누군지 킬로가 안 떠 아직 쟨지랑 쟨지랑 누구였더라 이러면 기억이 나네 가나서 다른팀 있다 쟨지 끝 광동이야 광동 2명 남은거 아닌가 2번 보인다 아 2번에 3샵 네비 다른팀이다 고래 아프지 않다 재고야 2번가서 창고가줘야돼 그럼 홀드할게 걸어서 홀드 홀드할게 얘네 뭐 이런식으로 올라갈거 같은데 피어영 3번은 절대 못하 혁진이 형 확인했어 조금만 집중하자 화이팅 광동 끝났다 테러도 죽었는데 전판이었나 썸머랑 엑시밖에 없는데 일단 킬로그는 최소 둘 4번 참고 끝난거야 그리고 브리판 해줄게 2번콜이랑 전화사 같은 팀이야 걔네가 AV지인가 그럴거야 그리고 3번이 VR보시기 하나 죽여놨어 가물 난다 내 쪽으로 내가 죽고 이라인에서 하는게 낫지않을까 나 죽으면 나빠질게 나빠질게 퀴즈이 못오기네 퀴즈이 못오기네 퀴즈이 못오기네 퀴즈이 못오기네 미안합니다 여기 바로 4번 메달을 해 정박사하네 오른쪽 정박사 이봐 이봐 왼쪽 내 자리에 가봐 내 자리 아까 내 자리 데모야 가도 되는거야? 다운 하나 피해 저거 뺏겨 퀴즈이 잘 퀴즈이 잘 자 피오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확힐은 못쳐요 해우소 안쪽이라서 그렇죠 안에 들어와있는 상황이고 이걸 자 중요한건 패트릭 호르드가 배고파에 측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거야 이거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2번이랑 해우소랑 팀인거야 석진이야 근데 기절이야 해우소 살리러 가는거 한 번씩 4대3대2인가? 이러면 해우소 살리는데 썸버랑 엑시밀게 킬 로그가 안떠가지고 자 조교야 나 이거 2번에 있는거 뚝배기 좀 먹을게 너가 끝자리 세워줄래? 페로애들 어디까지 기어서 오는지 모른다 조심 나 4번에 엎드려서 본다 펜차 펜차 아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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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아 너 바로 앞에 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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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도 할게 하나 더 봤지 3번 3번 단차에 하나 더 있어 형 차 뒤에 본게 아니라 야 단차 단차 먹은거 같은데? 이거 3번만 찍어놓을게 응 3번 파란산 본인이 좀 플레이 메이킹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아 이거 수류탄 엑스레프트에 약간 수류탄 있었던거 같은데 네 네 페테르크 로드도 치킨 먹으려면 어벤져 게이밍이 배고파와의 싸움을 먼저 하게끔 만들려고 할거거든요 그니까 왜냐면 먼저 기절시켜버리면 어벤져 게이밍이 내려오면서 다 밀어버리니까 숫자에서 부족한걸 최대한 역전 하려고 기다릴거에요 어 어허허 웨이 돌아서 죽인다 화임빵간다 그냥 어 여기서 나와야돼 이런거 모른다 이제 연막 쳐졌어 여기서 살아다는데 괜찮아요 왼쪽으로 빠져 왼쪽으로 빠져 나 이거 AR 총알이 없어 AR 총알이 없어 왼쪽으로 빠져야돼 왼쪽으로 가질 수 있나요? 보인다 안쪽으로 2번 빙 빙빙빙 오를 쪽으로 빠져야돼 오른쪽으로 빠져다 옆에 힘이 없어 열막 왼쪽으로 빠져다 타이빕타이 불쌍 하나 더 있어 왼쪽으로 빠져 왼쪽으로 빠져 타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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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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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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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파인다 이거야 쩔인 모양 쩔인 장난하나 백만원 바로 먹어 버리잖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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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어때? 우리팀 잘하네 역시 나이충 송루지 내 선에서 컷 냈다 이말이야 유루지가 그냥 컷 냈다 이말이야 아 힘들다 웅장하다 다나와 제니지 배고파 재작년 보는거 같은데 근데 내가 거물들 잡았잖아 아 막발을 치키면서 당했다 그래도 백만원 벌었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퓝 캠ää ваш은 sub주 say